무속인두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금영당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촬영 잘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상 연락이 와요. 누군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정말 어려웠던 친구가 회사가 잘 됐거나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화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와서 뭔가가 잘 됐다.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아세요. 본인들은 아세요. 그런데 이 본인들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주변을 보면 환경이 많이 달려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살아. 그다음에 집안에서 물건들이 다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묵었던 10년, 20년 썼던 그런 물건들이 갑자기 미워 보이거나 그래서 갈게 되고 집안에 있던 어떤 물건들을 대청소를 하기 시작을 한다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오래 썼던 물건들이 있다면 그게 갑자기 좀 바꾸고 싶어진 건가요? 네. 저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갑자기 잘 쓰던 냉장고를 갑자기 바꾸고 싶고 정의정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바꾸고 나서부터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뭔가가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연락을 오는데 좋은 측근, 지인, 가족들이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조건이 저한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오래된 지인이 연락이 안 돼서 뭐 다른 준비를 해서 장점에서 일하는 그런 전화가 좀 잦아집니다. 제안이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어떻게 뭐하고 있어? 놀고 있는데 어?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좀 없어. 근데 한번 와서 일해볼래? 뭐 이런 제안? 이런 것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기회가 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응이라는 게 그럼 뭐 금전적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금전적으로? 저는 금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생각지 못했던 승진이 내 차락이 아닌데 그 사람을 제끼고 내가 돼.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대운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특별한 건 아니죠? 크죠. 뭔가가 어떤 해우년에 자기 인생에 대운이 든다. 인생에 3번? 3번이라는 숫자는 저는 아직까지 3번만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때 해마다 매번 들어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운은 분명히 있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예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외되는 사람? 그거는 그냥 무석적으로 조금 곁들여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벌 받는데. 네. 근데 조상이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대. 그러면 후손이 받는데.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대운을 못 받는 사람은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짓대로요? 그냥 일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정말로 못 받는 분들 그냥 얘기할게. 의제에서 무슨 사람을 죽였거나 뱀을 죽였거나 살생을 좀 많이 했거나 이러면 왜 조상의 너무너무 덕을 잘 쌓으면 후손들이 너무 잘 돼서 그걸 다 받아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 못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조금 운이 안 좋은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 어찌됐든 간에 결론을 내리자면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겐 언젠가는 세 번의 대운이 들어온다는 기회는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지요. 있을 때 저희 같은 선생님들하고 어떤 인연이 생겨서 그러한 걸 좀 풀어가다가 혹시라도 운이 들었어요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너무 아니라는 걸 밀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잘 의논하시면 좋은 일도 찾아서 남들로 인해서 찾으면 더 행운이지. 저희가 너무 잘 안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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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